1hp 두 명 개 딸피인데? 이거 몇 배울이냐? 맞췄네? 소리 봐 야 거기 밑에 내려가서 그거 소리 한 번만 내줄래? 밑에 있어? 나이스 다른 분들 아닌 게 아니라 같은 분들 맞아 한 명 더 있어 천천히 나이스 왜 나갔냐? 너를 안 믿었네 너 한 400길 박았겠다 지금 그쵸? 어, 이 길가가 복잡한다 오, 거기서 일어날 때 결국 인생을 가진다